음, 여긴 뭔데 이렇게 산뜻해?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야 천국이니까 넌 지금 천국에 왔어 천국? 잠깐만, 나 착한 일 몇 번 안 한 것 같은데? 노력했으니까 데려와줬지? 아, 노력? 너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행복해? 난 항상 화나 있는데 여기는 모두가 행복해 동물들도 서로 잡아먹지 않고 같이 뛰놀지 난 항상 화가 나 너도 여기서 행복해질 수 있어 먼저 여기서 화로 체험해보렴 어, 나도 천국급식! 드디어 먹어보단 우와, 이게 천국급식인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로제 떡볶이잖아 아, 풍모자 풍모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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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먼저 우리 집에서 시켜먹었을 때보다 더 맛있어 음! 이건 뭐야? 유보초밥? 이렇게 예쁜 유보초밥이 있어? 이렇게 예쁜 유보초밥이 있어? 이렇게 예쁜 유보초밥이 있어? 천국? 클라스가 다르네 얼마나 맛있을지? 음 난 이렇게 떡볶이에 소시지 있는 게 제일 좋아 떡볶이에 소시지 오정이란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잖아 기분도 산뜻해지고 성국급식 계속 오고싶다 여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음산해 오비키 오비키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아 지옥을 지키는 악마 아 네 어 근데 혹시 저번에 천국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난 왔다 갔다 해 아 그러시구나 헉 지옥이요? 그럼 저 지옥은 거예요?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요 피아노 연습하다가 한 번 연습했는데 두 번 그었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래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도록 해 어 그럼 저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 이제 가요? 아니 넌 하루 동안 오늘 여기에 있을 거야 왜요? 제발 집에 가면 안 돼요? 네 넌 이제부터 천지급식 홍보대사야 천지급식 홍보대사? 응 너가 천국에 갔던 기억 그리고 지옥에서 본 것들을 사람들한테 말해줘 지옥 못 오게 아 지옥 못 오게 아 지옥 못 오게 네 그러려면 지옥에도 한번 와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본 것들 사람들에게 알려줘 네 지옥 못 오게 여기 벌받는 사람들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 진짜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오키님들 우리 오키님들은 내가 지킬 거야 그럼 지옥 급식 먹고 가렴 약한 걸로 준비했어 지옥 급식 약간 공포? 오키 으악 지옥 급식에는 벌레가 나온다더니 진짠가봐 뭐야 이건? 진짜 거미가 아니라 거미 젤리잖아 안녕 악수 핸드셀트 진짜 징그럽다 근데 젤리니까 다리부터 재밌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녕 엄청 단콤해 맛있다 난 벌레를 먹는 잔인한 사람 다리부터 먹을 수 있어 음 작아 이렇게 문통을 먹고 다리 닮았네 다리도 먹고 음 여기 정갈도 있어 집게에 찔려 죽는다 악 손 찔릴 뻔했네 집게부터 먹어봐야지 앙 음 꼬리도 먹어야지 음 정갈 꼬리 맛있어 음 지옥 급식 약한 버전 오 이번엔 옥 이거 팝이시네 지옥에서는 장난감이나 학용품도 먹인다더니 진짜였어 오 오 잠깐만 이거 소리나면 팝이 케이스에 넣으면 소리날 것 같아 우리 해볼까 소리 온 오 뜬다 뭔가 재밌다 사실 이거 다 된다 그냥 막 눌러도 소리난다 끼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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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주황색 맛은 주황색도 맛 음 주황색 맛있어 이거는 민트초코 녹인거라서 민트 맛 날걸? 음 민초 맛이 확 나 밥이 이렇게 먹으니까 더 신기하고 재밌게 맛있다 아 너무 맛있잖아 기분이 잔뜩해져 다음은 틱톡젤리 나 틱톡젤리 좋아하는데 포도맛으로 포도맛 한번 먹어보지 톡톡 트리는거지 이거 어 이렇게 나오는구만 음 음 음 맛있잖아 오 다음은 마카롱 딸기 마카롱이 최고지 오키님들은 어떤 마카롱 좋아하세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난 딸기 마카롱을 댓글로 달 거니까 오 이렇게 분리해서도 먹어보자고 껍질만 음 껍질이 너무 맛있어 음 음 맛있잖아 음 맛있네 오 이렇게 더운 여름엔 아이스크림이 딱이지 맛있겠다 음 이 아이스크림 좋아해? 어 먹어볼까? 쫀득쫀득 맛있다고 음 음 음 음 맛있다 밖에서 파는 것보다 천국 여기께 더 맛있는 것 같애 계속 천국급식 오고 싶다 천국급식 오고 싶으신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도 눌러야지 내 핸드폰 어디 갔네 어? 돈이다 어? 뭐야 종이네 여긴 가짜 돈으로 허황된 희망으로 심어주네 네? 이거 먹어도 된다고요? 진짜요? 먹어봐야지 1단가부터 음 음 엄 웠 이거 누구다? 종이 먹을 수 있는 종만 하하하 난 너무 부자여서 돈을 다 먹어버리겠다 앙 음 죄다 요거 Against wy 이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 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OK 아 Conan 와 뭐야?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소커는 들었는데 말랑이잖아 으어? 이거 먹는 거 아니잖아 말랑이예요?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으면owią 재밌다 저 이거 집에 가져가도 돼요? 좋지요 이 찰떡아이스 말랑이 갖고 싶은 사람? 좋아요! 눌러 눌러! 다음 천국 급식도 기대된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지 급식 체험하기 대성공! 이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